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패더 엘리아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노래를 좋아해서 같이 커버를 하려고 왔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한 6개월? 8개월 전인가?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제가 처음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보냈었는데 답장이 안 와서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회사 분이 갔다가 만나서 은우 씨가 보냈는데 속상해했다 하고 전달 얘기를 해주면서 미안하다 하고 다시 만나서 같이 재밌게 작업해보자 해가지고 어렵사리 만나게 됐습니다. 무슨 노래 같이 할래요? 같이 할까? 하다가 좀 같이 즐길 수 있고 좀 재밌고 신나고 하는 걸 하는 게 어쨌든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파이어라는 오닥불 요즘 날씨도 추워지니까 그런 좀 따뜻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헬로 아임 동민 아임 차은우 아임 샤이 아임 샤이 아임 샤이 아임 샤이 오우 목소리가 들린다. 아임 샤이 전달하네 잘 ceremony 다 만났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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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좋은 카층 너의 호텔을 이쁘다? 네, 우리의 호텔을 이쁘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의 호텔을 이쁘다 용산 용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국어 2분 정도 네, 우리의 호텔의 팬클럽 이름은 아로하 아, 진짜? 네, 아로하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좋은 링크 네 왜 왜 너의 DM에 안 답을 안 답을 해? 아, bro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네, 예, I promise I'll try and make it up to you I don't even know why because you are by far the person with the most followers that have ever DM'd me so then I don't know why how could it be lost in my DM? but, yeah, apparently I just didn't see it so I'm sorry and I'll try and make it up to you 팬 meeting we are in foreign country and I sent you a DM and you'll be oh, no response tomorrow okay, tomorrow will count 내일은 내일은 내일 오고... 내일은 내일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안해 마지막으로 다음은 새로운 앨범? 사실은 안 되지만 가장 유명한 싱글에 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싱글들이 많이 남았으니 다음은 새로운 앨범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해드려야겠죠 고맙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요? 네,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즐거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출연할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출연할 수 있을까요? 내일 출연할 수 있을까요? 내일 출연할 수 있을까요? 내일 출연할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출연할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출연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한 월요일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형, 제가 생각해보니까 뺏기 시작하려고. 왜 진짜 여기가? 그 collab이 시작되나요? 준비되어? 네, 자, 시작해봅시다. 네, 시작해봅시다.